관련돼서 좀 더 많은 논문들이 나온다면 더 좋을 것, 기술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극장이나 어느 정도의 극장, 교회라든가 이런 건 LED로 거의 많이 교체를 했고요. 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교회는 거의 LED 조명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ED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펜으로 많이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등기구를 따뜻하게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 설교나 예배, 영상 이런 데 많이 쓰기 때문에 LED로 바꾸는 게 경제성이나 전기 에너지 절감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제작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를 주는 게 아니라 퀄리티를 많이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고요. 무대나 이런 데는 국민의관이나 이런 데, 그런 데는 특별한 공연 행사가 많은데 모르지만 그렇게 없는 데는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 많이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객석등 같은 경우는 기묘용으로 LED 조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도 해서 좀 에너지 조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관이 공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전기를 LED 조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바꿔간다면 굉장히 전기 에너지 부분에서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빛마화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중에 되면 공간이나 이런 활용가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앞으로 무대 쪽에 공연장에도 LED 조명이 많이 바뀌었으면 되고, 소극장도 대한민국에서 전기 같은 데 굉장히 안전에도 위험성이 많이 있고, 용량도 많이 쓰고, 전기도 쓰는데 LED로 바꾸면 몇 킬로로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무대에서 LED 조명을 바꿀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